그쪽도 반쪽이지 우리 형처럼 그게 어찌는 저한테 도전이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난 할아버지보다 형이 더 좋은데 그래도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더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, 우린 바꿔 태어나야 했어 그런 형이 우리 강의를 다시 일으켰겠지 난 하늘에 바라보는 만화 좋아하고 일식이나 쫓아다니고 공도 잘못 따르고 군마도 형편없어 난 나아자야 근데 어떻게 근데 어떻게 이겨낸 돼 난 운을 다 한 번 타고 난 정말 안 움직이라 난 운을 다 한 번 타고 형이 내 낭두가 안 된 게 섭섭한데 선우랑 낭두가 됐다니까 다행이야. 선우랑은 좋은 사람이거든.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싶고 시 도전이야. 한글자막 by 한효주